요거 가격 저는 현재 가격 대비 이거 좀 비싸다 봅니다. 당연히 비싸죠. 근데 29년 3월 입주라는. 그렇죠. 특장점이 있어요. 시간을 완전 가져갈 수 있는 장점. 그래서 현재 내가 돈이 많다면 기축 명륜동 아파트를 보는 게 낫습니다. 같은 7억 9천대면 사실 뭐 돈 좀 더 보태서 명륜자에게. 대강 로제비앙. 로제비앙. 어제 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이거 설명해드렸어요. 어제 방송에 요거 있어요. 로제비앙 설명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질문 있죠. 저희 영상에 대부분 올라가 있는 질문이에요. 화석공원 대지광 로제비앙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요거 보면요. 이 시대별로 질문이 많이 겹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고. 제가 짧게 답변을 해드리면 요거 가격 저는 현재 가격 대비 이거 좀 비싸다 봅니다. 당연히 비싸죠. 근데 29년 3월 입주라는. 그렇죠. 특장점이 있어요. 시간을 완전 가져갈 수 있는 장점. 그래서 현재 내가 돈이 많다면 기축 명륜동 아파트를 보는 게 낫습니다. 같은 7억 9천대면 사실 뭐 돈 좀 더 보태서 명륜자에게 더 낫고 명륜 아이파크 입지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명륜 힐스테이트도 좋습니다. 근데 나는 계약금 걸어놓고 29년 3월에 입주를 하면 그때 맞춰서 잔금을 계획을 한다면 그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창원에서 아는 동생 만났는데 창원 사람이잖아요. 이걸 했더라고요. 왜 했냐 그러니까 29년에서 많이 남아서 오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지금 강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29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투자로서 그런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그래도 좀 미분양을 났지만은 그래도 84 기준에서는 좀 선방을 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로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거의 5년이 남았잖아요. 이제 만으로 따지면 5년 조금 안 되게 남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거. 여기 보니까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 장점들 많이 영상을 달아놨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커뮤니티라든지 그 다음에 안에 신뢰라든지 잘 뽑아놨기 때문에 29년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이제 투자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향으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다. 5년이면 강산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10년마다 강산이 바뀌었다면 요새는 5년마다 강산이 바뀝니다. 지금 24년이잖아요. 5년 전 돌려보면 2019년 20년이에요. 그때 부동산 영원히 꺼지지 않을 정도의 불 같았잖아요. 그럼요.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 냉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뒤는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7억에 분양했으면 저는 흥행했을 거예요. 완판 났죠. 흥행했을 거라고 보는데 얘가 이제 8억 정도의 분양을 해버리니까 아 좀 무리다. 왜냐하면 그때는 트라디움도 사실 7억대에서거든요. 그러면 아니 6세권 아파트도 지금 7억에서 험액인데 네가 8억에?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분양 시기가 또 아까 양정로 때는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관심이 그걸로 쫙 가버렸던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가치를 더해지면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라방을 좀 더 자주 해서 못 드린 답변을 좀 더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뜨면 바로 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좀 앞에 질문 먼저 답변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없는 시간을 짜내서 라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멤버십 가입이라든지 강의 현장 답사는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좋은. 부크티비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